이런 장면 촬영할 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너무 갸니얼이 몸맷이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춤을 오래 춰서 그런지 몰라도 액션을 습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겠다 액션을 할 때 남자들은 뭔가 좀 당력이 있고 각이 딱딱 쓰게 해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아가 액션을 하는 윤아가 하는 액션은 굉장히 좀 선이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좀 이쁜 액션을 잘 하더라고요 린이 캐스팅이 누가 될지 모르던 시절에 아 처음에? 네 린이 누가 될까요 네 저 정말 이거 이 합을 무술 합을 저 혼자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했는데 오빠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린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아했지만 무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술 감독님한테 아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오빠 덕분에 더 약간 좀 되게 잘해 보이게끔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